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힘드시죠? 그렇더라 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지금 조심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 베이스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눈물이 하지는 마시고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번 시간은 211페이지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감독 부분은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른 시험 과목에서는 거의 이런 것들이 출제가 안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 지도감독에서 두 문제 정도 평균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고 지금 암기해도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안 가겠죠 그래도 계속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지도감독인데 2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기관입니다 지도감독기관은 우리 암기프린터 12번에 보면 지도감독기관이 있죠 암기프린터 12번에 한번 볼까요 12번 12번 지도감독기관이 있는데 지도감독기관이 12번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와 무등록개업공개사 무등록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이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오직 국토교통부장관이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만 지도감독합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오직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지부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협회 시도지부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업공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이 합니다 지방법원장 뒤에 끝까지 지금 비교를 하는 거죠 지방법원장이 하는데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감독 사물을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시도지부는 지체 없이 지도감독 결과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지원장이나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지부는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비교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과서 212페이지 2번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요건인데 동그라미 1번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량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2번 2법 위반행의 확인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감독 내용을 보면 감독기관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가로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포함 동그라미 하십시오 즉 무등록 중개업자의 사무소도 포함합니다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 대상에는 무등록 개업 공개사의 사무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경우에는 감독상 명령 대상자는 아닙니다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213페이지 출입 검사 시 서류 교부입니다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조사 검사 증명서를 공무원증과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시험에 공무원증을 내보이면 좋카다 하면 X입니다 조사 검사 증명서와 공무원증을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5번에 위반 시 제재인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이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서로 처벌 규정이 다르죠 6월 이하의 업무 정지가 더 강한 처벌이죠 6개월 동안 월세 내면서 업무 못하는 게 500만원보다 더 타격이 심합니다 어쨌든 개업 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213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격 취소한다고 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개업 공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하는 경우 등록관증이 명할 수 있는 업무 정지 기간의 기준은 개별 기준은 3개월입니다 뒤에까지 해야만 알 수 있는데 2번이 맞습니다 3번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자격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했는데 자격정지 업무 정지는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 업무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아니고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니까 이 조사검사증명서 소속 직급 성명을 적죠 그 다음에 조사기간 그 다음에 대상 지역 그리고 밑에 국토부 장관, 시도이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이 지킨 이 조사검사증명서와 공무원 신문증을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둘 다 내보여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내보이면 조카다 하면 X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니까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그 216페이지 박스에 있는데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자격, 취소, 자격정지, 등록, 취소, 업무정지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걸 비교, 정리를 해보면 자격, 취소, 처분권자는 교부한 시, 도지사입니다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나 똑같죠? 둘 다 교부한 시, 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요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합니다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고요 업무정지도 등록관청이 합니다 지정, 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 대상자인데 자격, 취소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줄여서 그냥 소속 공인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대상이고요 등록, 취소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는 역시 개업, 공인중개사고요 지정, 취소 대상은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 취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문이 있는데 청문 청문은 들을청, 들을문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요 청문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행정청은 청문이나 의견전술기회나 그 다음에 공청에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근데 청문은 취소 세 개만 청문합니다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세 개만 청문을 합니다 자격정지와 업무정지는 청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인데 보고는 자격취소만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의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격취소만 나머지는 보고 통지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등록관청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의 도지사에게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통보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교재 220페이지 양가로 5번에 보면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의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받은 시의 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다른 시의 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납인데 반납은 취소만 반납합니다 취소 자격취소 자격취소 7일 이내에 반납을 하고요 등록취소도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합니다 자격취소는 자격증을 반납하겠죠 업무정지, 자격증지,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반납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척기간이 있는데 재척기간은 오직 업무정지만 재척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225페이지 양가로 3번에 보니까 재척기간 업무정지만 3년이 있습니다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만 재척기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인데 자격취소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 재량권이 없다 기속행위입니다 자격증지는 할 수 있습니다 재량행위입니다 등록취소는 하여야 하는 게 있고요 하여야 한다가 있고 할 수 있다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업무정지 할 수 있고 지정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지정취소 하여야 한다 액수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격취소 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취소 사유 자격취소 사유는 우리 교과서 217페이지 양가로 2번에 있고요 4가지 우리 암기 프린트는 18번에 있습니다 18번 부양지역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지정이 아니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 대여한 경우 자격증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증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진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진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돼도 자격취소됩니다 그러나 선고 유예되면 자격취소 안되겠죠 자격취소 사유 우리 교과서 217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지 사유는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219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면 6개가 있고요 개별기준을 보면 220페이지에 보시면 박스에 보면 개별기준이 6개 중에서 6개월짜리가 220페이지 1번이 있고요 표에 보면 그 다음에 6번 7번이 6개월입니다 나머지 4개는 3개월입니다 자 그럼 뭐냐면 이중검인확인서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3개는 구체적기준 개별기준이 6개월이고요 뒤에는 3개월입니다 앞에는 6개월이고요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이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인장등록위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소속 공개사는 확인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확인설명을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해도 자격증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우리 교재 220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3번 4번에 있죠 3번에 보니까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5번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물론 서명 및 날인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 공개사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사유인데요 등록 취소 사유는 222페이지 암기 프린터는 16번에 있습니다 기속적 취소, 필요적 취소,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한다 똑같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있죠 암기 프린터는 6번 그래서 우리는 암기를 해부를 결의했다 소양 없이, 교양 없이 해부를 결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부하는 거, 부검하는 걸 싫어하죠 두 번 죽인다고 해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법인 해산, 개인 사망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등록증 양도 대여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는 경우 또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재량 취소, 취소할 수 있는 사유 11개가 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17번 한번 볼까요? 17번 17번에 보면은 이중 겸임 보증금 최근 휴등 이렇게 적어놨죠 이중 겸임 보증금 최근 휴등 이중계약서, 이중계약서를 적는 경우입니다 이중사무소,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겸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인은 법제 14조에 있는 6개 업무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겸업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하고 이중사무소하고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보정설정을 하고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위가 드렸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다음에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33조 1항 금지행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다만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말은 이 4번 중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과태료가 한 번밖에 포함 안 되어 있으면 이미 2 플러스 1 여기에 해당되니까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최근 2년 이내에 독정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2번 이상 받은 경우 6월 초과 무단휴업을 한 경우 등록기준 미달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업무정지와 지정취소 사유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